독특한 장식의 이 식당은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집이다. 특히 굴바가 있어 신선한 굴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. 바텐더가 카메라를 의식하자 묘기까지 보여주는 친절함을 베푼다. 새 오이터는 국 indirect pound에 volumes 없다. ija 시ild melodies 금방 친해진 바텐더 태호가 근사한 굴요리를 준비해줬다. 신선한 굴은 혓끝에 닿자마자 바로 행복으로 변신을 한다. 취객의 마무리도 굿.